오랜만에 여기 광탄리 유원지에 왔더니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여기에 차박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네요 차를 못 걸고 들어가게끔 하고 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텐트만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들은 전부 여기 길가에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어쨌든 광탄리 유원지는 차박은 못하고 그냥 전통적인 텐트를 이용한 캠핑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도 굉장히 맑고 좋긴 하네요 시원한 물소리도 들리고 깨끗하긴 합니다